가왔잖아 부모님 뒤에서 함께 다짐했잖아 부모님을 위해서 근데 피했잖아 부모님을 길에서 사람들이 많아 넌 부끄러웠어 꺼준기로 화합만들 수원 화합성은 고종이 죽기 전 아버지를 위하와 퍼진 무덤 옆에 들려오는 함성을 봐서 미안했던 감정을 반성해 귤을 품은 아이에게 묻자 키워주신 우리 어머님에 대한 보답이 새 논란도 문화도 장난도 나디 부모님의 효심으로 매일 때 문자도 불평 불만 없이 사는 거야 생긴대로 손오 따뜻한 밥 해주셨어 가난했을 때도 그래도 새로운지 사주겠단 메모 현실은 마라톤 통장은 아직까지 제로 실패는 성공해 어머니 부모님은 편찮아도 우리 챙겼지 그럼 우리들은 도대체 뭐랬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와 look at me 가왔잖아 부모님 뒤에서 굳게 다짐했잖아 부모님을 위해서 근데 피했잖아 부모님을 길에서 사람들이 많아 넌 부끄러웠어 예 다짐21 yaş